안녕하세요. 리고의 사지 명리. 오늘은 재성과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속도가 느린 능력은 단순한 재주가 될 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능력은 스피드가 첨가되어야 진정한 재능이 됩니다. 스피드하면 재성입니다. 오늘은 재성과 스피드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십성입니다. 재성에는 편제와 정제가 있습니다. 편제는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진 것이며 정제는 수학자적인 기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편제와 정제는 모두 수리적인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은 가치 판단력으로 수렴됩니다. 가치를 가진 것은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회를 보면서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성을 가진 사람은 기회 포착의 명수가 됩니다. 사냥하는 호랑이나 사자가 목표물을 두고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보다가 가장 적절할 때 순식간에 먹잉감을 사냥하듯이 기회 포착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성은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강하거나 내가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시간에 대한 내용에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의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에서 서로의 소통이 어려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성에 있어서는 사주 구조에 따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십성 중에서는 재성이 빠릅니다. 십성의 정편 중에서는 편, 편인, 상관, 편재, 편관, 겁재들이 주로 빠릅니다. 인성과 식상은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느리고,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관성과 재성이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편관은 실행력에 있어서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빠릅니다. 그리고 가치판단력에 있어서는 편재가 매우 빠른 판단력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순식간에 획득합니다. 속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바른 판단력, 빠른 판단력은 편관입니다. 여기에 편재의 가치판단력이 더해진 스피드는 가장 가치로운 것을 빠르게 선택하는 판단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편재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삼성이 오래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가 바로 그러한 가치판단력이 작용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택과 가치판단력이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우리 자신의 가치로운 삶에 커다란 역량을 줄 것입니다. 오래 고심할수록 시간은 지나가고 기회도 지나갑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하다가는 경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기준은 일간, 즉 나 자신입니다. 그 문제에만 얽혀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말고 나 자신을 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극하는 것은 일간이고 일간이 강해야 더욱 가치로운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 문제와 관련된 청사진으로 그려보고 스스로 인정이 되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인지를 따져보면 어쩌면 가장 쉽고 빠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라면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재성은 스피드입니다. 사주의 재성이 있어서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재능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신속한 결정과 신속한 가치판단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재성이 없는 경우는 일간, 즉 나 자신을 중심으로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한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적이든 국가든 근래는 속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재성의 가치판단력에 근거한 판단으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어보며 소망을 품어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리고의 사지 명예에 놀러와 주시고요. 교육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